네 안녕하세요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성코드 자동화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 애니런 이라고 하는 사이트 제가 예전에 많이 소개를 드렸죠 근데 그 앱 애니런에서 우리가 유역 분석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정보들을 한번 좀 보면서 또 이제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머리얼스 닷컴 이라고 하는 사이트 하고 좀 그 기능들을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서로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앱 애니런 쪽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위업 인텔리전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이 앱 애니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ui 가 굉장히 화려하죠 딱 보더라도 되게 좀 깔끔하고 좀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배열이 되는가 기능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국가별로 각각의 얼마만큼의 정보들이 있는가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예 고런 쪽에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악성 코드에서 뭐 그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집했던 것들 정보들을 기준으로 이제 통계들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보면 세계 이제 탭들이 있더라구요 그 세계 탭 같은 경우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어이 그 퍼블러 어 테크닐리지 하면 어떤 유명한 어떤 기술들의 관련된 것들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 같은 거 기준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mrtld 어택 그 매트리스 정보들 기준으로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부분도 이제 뒤에 또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넘버값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mrtld 어택 그 정보들 매트리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테크닉큐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그 중에서 보면은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열이 쭉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수집했던 악성 코드 중에서 요런 기술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악성 코드들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많이 나열 된 것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이제 뭔가 수정을 한다거나 여러가지들을 한 것들 뭐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생성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은 어떤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들 어떤 파일들이 설치할 때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가 꼭 파일이 추가됐다고 다는 것들은 아니고 어떤 그 가상화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입어 있는다거나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이게 분석하는 악성 코드가 이제 분석할 때 가상화 환경에서 이제 동작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탐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상화 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보면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악성 코드 쪽에서도 많이 나와 있다 그 중에서 vmi 같은 거라 그런 명령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을 기능들을 봐서 이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기술 관점에서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약성 코드의 위협 정도의 그런 정보들 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이제 머레어스 닷컴 하고 좀 비교할 건데 어떤 apd 그룹 이게 그룹에서 기준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악성 코드의 유형 별로 이렇게 설명이 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앱 앤니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코드 트렌드 들을 또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모텍 같은게 문서의 악성 코드 같은게나 mz rat 원격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들 이렇게 트렌드 별로 이렇게 나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것을 만약 더 샘플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이걸 클릭하시면은 앱 앤니런 쪽에서는 이제까지 분석했던 것들을 이제 ui로 이 자동화 분석된 사례들을 잘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 앱 앤니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요거죠 예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이제 어미 프로세스 하고 자식 프로세스 간에 어떤 것들 연관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요것을 클릭했을 때 실질적으로 요로 한 프로세스 정보들이 어디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 dl 파일 가고 dx 파일들을 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요 저도 이제 자동화 분석할 때 요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악성 코드의 그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악성 코드 관점에서 이게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카타 룰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노트 룰 하고 뭐 더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리 카타 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침입 탐지 시스템 쪽에서 이제 탐지하는 그런 룰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포토이 작성 코드는 트로젠들이 거의 뭐 한 90% 정도가 트로젠냐고 보통 판비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요 그래서 이제 트로젠이 뭐 디텍트 됐던 그런 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드 트래픽 같은 형태들 어제 시스템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뭐 가져간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들을 뭐 공격하는 형태의 쉴버 커맨드 뭐 rc 취약점이나 이런 여러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보안관제 할 때 어차피 이제 스노트 룰이나 수리 카트 룰 같은 경우는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룰들이 많이 탐지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셔도 거의 순위가 요거하고 좀 비슷할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서비스 다보니까 이제 새로 생긴 서비스 다보니까 지금 요 기준으로만 좀 많이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왜그러면 이런 공격들이 대체 이제 악수이 뭐 그 앤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pt 그룹 같은 라 그런 것들 그룹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를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올린 것들에 대해서 요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얼마나 이제 프로세스를 추적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초창기에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요걸 좀 더 더 이제 요즘 보안유업 진짜로 이제 보안인텔리전스 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 보시면은 모두 이제 apt 그룹 같은 우리가 apt 공격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 그룹들 기준으로 많이 나이로 합니다 그게 이제 머리러스 닷컴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그런 비슷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스타 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작년에 제가 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뒤에도 많이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정보들도 하고 있고 가지고 아마 이제 멤버십이나 그런 것들도 고 많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apt 어택 리스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보안유업 금방 봤던 그런 비슷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국내 사이트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앱 애니 그 apt 그 어택 리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그 공격 관점에 그러한 번호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요것을 좀 보시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본 위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요거 옴 필요해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apt 버십이 라고 해 가지고 넘버값 들이게 부여가 되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사업 등의 산업 들이죠 어떤 산업들을 이제 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고 있고 거기하고 관련된 네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요러한 뭐 발음하기 되게 힘든 뭐 그런 네임들이 있는데 apt 그룹하고 관련된 그런 구비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파일 정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이제 여기도 예 샘플 정보나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멤버십이나 그런 것들 되면은 또 다운로드가 되고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무료 버전 같은 거에 베니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하더라도 이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점이 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구요 여기도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올려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아마 제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뷰 그 디테일 정보들을 보시면은 앱 매니랑 하고 동일하게 정보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로 굉장히 좋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그룹들이 연관성들이 뭐가 있는가 추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뭐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구조 요런 구조 인데 에비드 에너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제공될 줄은 있지 않다 다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아까 mrtl 이 어택 그 매트릭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가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하시면 그 사이트로 가 가지고 예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매트릭 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안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 한면에 이제 모의에킨 관점에서도 많이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중에 치배대용 쪽 특히 그쪽으로 업무를 좀 공부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할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어 기존에 있던 에 그 머리러스 닷컴 같은 경우에 나의 서비스가 이런 관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ui 같은 경우나 보기 대표 나고 그 관련된 ip나 이제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에도 잘 이렇게 연관성들을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구요 에비드 에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어 조금은 이제 이런 그런 악성 코드 거 트렌드에 맞게 이제 배열이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